그럼요. 다 알고 있죠. 제가 일주일 다 듣잖아요. 오늘 누구 오시는지도 알고 계세요? 알죠. 누구 나오시는데? 병민형님 나오시나요? 또요? 네? 또요? 또 나오세요. 자 동현씨. 오늘 2시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슈키라이크 화요일은 여러분과 콩 문자로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는 주제 잘 듣고 문자 콩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 어떻게 되나요? 네. 문자는 샵8910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요금은 한 통에 50원입니다. 광고 먼저 듣고 건수 있는 화요일에 새해 건수남 홍경민씨 그리고 보드카레인의 안승준씨 주윤아씨 만나겠습니다. 광고! 진혁학생 여기 행량문제 좀 가르쳐주세요. 네? 아 네. 진혁학생 로그방정식도. 네? 진혁학생 등차수열도 극한도. 누나 그냥 풍산자 수학 봐요. 대화하는 것처럼 풀이해줘서 정말 쉽다니까요. 대화체설로 머리에 쏙쏙. 쉬우니까 편하니까 풍산자니까. 심심한 사람 지루한 사람은 절묘으로 떠나라. 휴대폰만 열면 미니게임 시청기가 정신 썩 빠지는 게임 스토리가. 절개결과 풍성. 미니게임은 역시 절묘 개강 절묘어 탈출 스토리. 절묘어 탈출 스토리. 휴대폰에서 555 누르고 무쌍인 터르키. 요즘 취업 성공으로 인기 있는 커리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무료로 이력서 컨설팅을 받았어요. 대기업 합격 가능성을 진단해줍니다. 동영상으로 다양한 채용 정보를 제공해줘요. 커리어에 가면 취업 희망이 보입니다. 취업이 보이는 특종. 여기는 커리어였습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 아저씨 누쌍바 있어요? 지금 니가 찾는 누쌍바가 어부반은 아니겠지. 아 누가 봐 쌍쌍바 바반바 줄여서 누쌍바요. 누쌍바를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 한입을 훅 하는 발. 대퇴 누가 봐 쌍쌍바 바반바. 오우 새로 보셨나 봐. 89.1 KBS 건수 있는 화요일. 오늘은 음향의 조화가 아름다운 봄을 맞아. 미팅 소개팅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저희가 드리는 속사포 질문에 속사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랄게요. 먼저 세 분 소개팅 미팅 해본 적 있으시죠? 있죠.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교제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까? 홍경민 씨? 있지요. 있고요. 옛날 얘기지만. 뭔 얘기죠? 최근 소개팅은 거의 초토화들입니다. 씁쓸합니다. 안승병 씨는요? 저는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네요. 한 번도 없어요. 아무도 접히 연결을 해본 적이 없지 않아요.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아서 다 했습니다. 추윤아 씨는 혹시? 저는 무조건 사귑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만나는 날 일일이고요. 만나는 날이 바로 그 사귀는 날이고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이네요. 괜찮네요. 그렇다면 아는 사람 부탁으로 억지로 소개팅해 나갔는데 상대방이 내 타입도 아니고 너무 아닐 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예의상 베풀어 줄 수 있는 친절은 어디까지인가요? 홍경민 씨? 그날 하루 귀가까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매너람이네요. 주윤아 씨는요? 밥까지는 사줘야죠. 밥 한 끼. 그렇습니다. 안승준 씨는요? 술까지는? 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조금 보태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소귀랑 만났던 우연히 만났던 나는 그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번호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요? 홍경민 씨?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여자분 전화기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아... 앞에서 보내... 네. 보내달라고. 아 역시. 역시. 저희가 다 여기서 배웠습니다. 승준 씨는 혹시? 비슷한 경우데요. 뭐라도 권수를 만들어서 무슨 영화 티켓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공연 티켓 구할 수 있다. 권수를 만들어서 연락처를 주면 보내주겠다라든지 어떻게든 권수는 만드는 거죠. 역시 권수 들이세요. 주민아 씨는? 일단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쪽이 더 애타게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본인이 애타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건 실패함이 좀 높은데요. 항상 애 같아요. 주선자는 항상 그 전화번호 아니깐요. 오히려 관심 없는 척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좋습니다. 연애하기 딱 좋은 이봉. 여러분의 연애 세포를 일깨는 소개팅, 미팅의 추억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권수 있는 화요일을 빛내주시는 세번입니다. 먼저 이분 소녀시대 같은 걸그룹에 대한 관심은 이제 그만 거두시고 빨리 형수님감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누나가 저 멀리 중국으로 유학을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진심으로 또 매형 삼고 싶은 반사입니다. 멀리 가십니까. 홍과수 홍경민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누나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데요. 스물일곱 살입니다. 적당한데 일부러 감춘 건가요? 그렇지 않았는데요. 눈빛이 상당히 교육해지시네요.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홍경민 씨 이렇게 쭉 봤는데 이 타이밍에서 말씀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요. 유학에서 언제 돌아오지요? 6개월 뒤에 돌아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을 외쳤네요. 한국에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국팀 출애 성공할까 해서. 굉장히 희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나게 해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저는 오늘 처음 뵙는데요. 히도 크고 지적이고 목소리도 멋있고 아주 훈남드립니다. 그렇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드까린의 안승준 씨 그리고 조윤아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특 씨가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슈키라를 비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 슈퍼주니언에서 저의 절친이자. 멤버인 동혜 씨입니다. 동혜 씨가 처음 뵙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소개하는 말투가 정말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 이상하지 않아요? 원고를 생전 처음 봐서 그래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외국에 좀 오래 나갔다 와서. 저는 동혜 씨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싶네요. 어떤 이야기요? 팀은 팀이고 자리는 자리입니다. 개피는 얼마 안 남았어요. 생존 싸움 아닙니까? 이특 씨 허리 물론 걱정됩니다만. 그것과 자리는 별개예요. 누구보다도 허리는 걱정하지 마. 우리 홍경민이 형께서. 그럼요. 그렇지만 자리는 또 별개다. 자리는 별개입니다. 그렇죠. 좋은 기회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동혜 씨는 우리 보드카레인 두 분이랑 홍경민 씨 만난 소감 어떠세요? 일단은 오늘 여자 게스트 분이 나오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실망했구나. 실망했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솔직히 그런 거에요. 그러더라고요. 게스트 누구냐. 그래서 홍경민 씨랑 보드카레인 두 분이라고 하니까. 여자 게스트가 어떻게. 단말이 같지 않죠. 하지만 모처럼 맡아서 하는 고정 게스트. DJ가 남자인 경우에. 그것도 남자가 조울이나. 명쾌하신 분이야. 그렇죠. 서로 지금 다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도 힘들어.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청취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오늘 건수인은 화요일의 주제는 미팅 소개팅이고요. 첫 번째 문자 릴레이 주제로 여러분의 별난 미팅 경험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대타로 소개팅에 나갔다가 킹카를 만났다든지 나는 소개팅인 줄 알고 나갔는데 상대는 선보러 나온 재혼남이었다든지 소개팅은 주선자 친구랑 했지만 주선자랑 눈이 맞아서 주선자랑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소개팅이나 미팅에서 만난 별난 사람 별난 소개팅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분은 혹시 황당했던 미팅 소개팅 경험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태어나서 소개팅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미팅은요? 대학교 생활을 할 때나 못 볼 때요. 그렇죠. 대학교 생활할 때도 여자친구가 있는 편이었고. 여자친구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런. 고등학생에서 이렇게 넘어갈 때. 고등학생에서 삼수생에서 넘어갈 때. 그래서 대학 시절에 설레는 소개팅 미팅 이런 건 사실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아쉽겠네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미팅 했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어떤 소개팅이에요? 너무 떨려서요. 그 여자분들 얼굴은 생각도 안 나는데. 너무 떨려서 창심환을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미팅을 많이 들어서요. 소개팅을 하면 딱 두 자리만 있고 딱 주선자는 빠지고. 그렇죠. 심지어는 요즘에 주선자가 나오지도 않지 않으신가요? 그냥 어느 장소에. 거기서 만나서. 근데 너무 떨리더라고요. 내고셨나요 혹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승준 씨가? 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땠냐고 했더니 첫 마디가 무슨 시를 좋아해? 무슨 시를 좋아해? 정말 당황했어요. 무슨 시요? 무슨 싯? 시요? 시. 아 시요. 강남역 길거리에서 처음 만났는데. 보통 처음으로 질문하기에는 그런 데다 질문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통성명에서는 무슨 시를 좋아해? 너는 무슨 시를 좋아하니? 난 광역시를 좋아하잖아.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든가 광역시를 좋아하는데. 그런 코드가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홍경연 씨는 뭐 황당했던 경험 있으세요? 5대5 미팅에서 여자분들이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이러고 아예 그냥 간 적이 있고요. 5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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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맥주랑 안주 시킨 거 계산하고 다 흩어졌죠. 그 친구들끼리. 그런 적이 있었고 예전에 여러 가지 미팅의 방법 중에 남자분들이 형용사를 쓰고 여자분들이 명사를 써서 주선자가 말이 되는 것끼리 연결시키는 미팅이 있었어요. 그 뭐.